중국의 주인공사 이승스 한 bm 수없을 때 수많은 희 coff용이면서 땀 흘리면서 연습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눈에 보이거나 잘했던 건 정글러, 화려한 플레이는 피넛 선수가 나왔지만 그 밖의 바텀 라인이 정말 전문가들이 봐야지만 되게 잘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거든요. 눈에 안 보이게 바텀 라인이 정말 잘해가지고 좀 숨은 MVP로 하고 싶습니다. 피넛은 아주 자연스럽게 짜 beta입니다. 근데, 여러분이 안 좋게 보니 조금 이상한 플레이가 그리워하고 있죠.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좀 수일трい,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못 들어요. 그 후 여러분이 결정된 플레이를 판단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쎄요. 저희가 이제는 플레이가 가장 좋은 KP인 estava 확인하고 싶어요. 제 탈락은 현실에서 가장 좋고 싶어요. 스플릿에도 용이한 패기였기 때문에 상대가 거기서 무조건 승부처를 만들었어야만 했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2일 차에 접어드вер겼기 때문에 그룹 스테이지라서 우리 선수들이 많이 해보기로 가전제에 가서 확실히 느껴져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괜찮게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피드백을 초반만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바론스틸이랑 준식영 찾은 게 그 두 개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과연 대회가 끝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 과연 대회가 한 번을 보내고 그냥 다른 공연을 가져오면 안으로써요. 그리고 그 과연 대회가 한 번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과연 대회가 한 번에 맞춰서 그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